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김동호 코치님과 파트너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준자강 2플래스 윤도균 고성환 조합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도대체 언제쯤 우승이란 걸 할 수 있게 될까요? 상대의 움직임을 끝까지 체크하고 타이밍을 뺏은 봉포츠님의 헤어핀입니다. 서비스 이후 라켓을 바로 들며 쇼트라이브 게임에서 우위를 정합니다. 박경민 코치님의 레슨이 효과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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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8, 9, 10 드라이브 이후 전진하여 네트를 점령하는 플레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 네트 앞으로 잘 들어옵니다. 전진하여 네트를 넘어갑니다. 이리와 네트를 넘어갑니다. тории의 아모터는 0 Tr5 waren 이제 arrière입니다. 경험을 넘어갑니다. 경험을 넘어갑니다. 경험을 넘어갑니다. 경험을 넘어갑니다. 고우 상대의 강한 공격을 숨겨낼 자신이 없어 커트 이후 네트에 숨었습니다. 서비스 리시브가 네트 위로 뛰자 상대의 강한 드라이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드라이브 수비 위주로 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뛰어주는 수비로는 생산이 없습니다. 매트와 싸움에서 매트 위로 뛰지 않게 컨트롤하는 연습을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와... 보고도 믿기 힘든 플레이입니다. 접시 나 비즈니 빠지 måste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2, 3 1, 2, 3 을호를 알 수 없는 애매한 드라이브로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었습니다 커트를 하면서 공격권을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커트를 하면서 공격권을 유지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성환 선수의 깔끔한 스탭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후위에서 스매싱, 드라이브, 커트의 조합으로 매트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시작!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